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 조금 재미있는 해외종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도 자동차를 좋아해서 아마 유튜브에서 3% 제꺼나 3%에서 자동차 얘기를 꽤 자주 하는데 그 이유는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차를 꽤 좋아하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 포르쉐가 드디어 상장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고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진짜 금년에 가장 화제가 되는 IPO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시가총액이 한 110조원 물론 최근에 원화가 좀 철화돼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슈퍼카가 상장이 돼서 화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영상에서 포르쉐와 경쟁을 하는 슈퍼카 다른 슈퍼카 페라리 페라리는 이태리차고 포르쉐는 독일차죠 그래서 이탈리에는 페라리, 람보기니, 마세라티 이런 게 다 이탈리안 브랜드인데 두 회사를 제가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근데 페라리 또 매니아들은 약간 포르쉐는 한 단계 밑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슈퍼카 좋아하는 분들도 결국 이태리차를 몰고 몰고 돌아서 결국 마지막에는 또 독일의 엔지니어링의 정수인 포르쉐로 또 마지막 자동차를 마무리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르쉐의 상장과 관련된 제 생각에 상당히 매력이 있는 투자를 한번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종목 같아요 미국에는 상장이 안 돼 있어서 독일에 상장돼 있고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29일 날 상장이 돼 있고 상장되었고 여기 이제 표가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나온 세계 자동차 업체들의 시가총액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1등이 테슬라 한 천조원 가까이 되고 전체 자동차 산업 시가총액의 한 40%를 차지합니다 테슬라 대 나머지 그 다음에 이제 토요다가 한 200조원을 좀 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전기차 하는 BYD 월너버펫도 투자했던 BYD와 벅스와겐 벅스와겐은 포르쉐의 대주주입니다 복스와겐 그룹에 포르쉐가 포함이 돼 있고 BYD 복스와겐이 한 100조원대 좀 되고 그 다음에 포르쉐도 비슷한 수준이고 그 밑에가 멀세데이 스펜스, 제너럴 모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현대차 그룹은 어디에 포함이 돼 있냐 현대차는 불행위도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이런 우리 순환출자 구조로 돼 있고 3개 회사가 별도로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3개 회사를 시가총액을 다 더하면 제가 주말에 해봤더니 한 90조원쯤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순환출자된 부분을 원래 우리가 시가총액 할 때는 빼고 계산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달러로 한 5,600억 달러 정도는 되니까 당연히 여기 최근에 현대차 기아가 아주 승승장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톱10에는 무난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모멘텀이 여전히 좋고 하지만 이제 회사가 별개이니까 개별 회사로는 이 안에 들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폴쉐는 종목 코드도 폴쉐의 P-911 보통 우리 폴쉐의 대표적인 투도어 스포츠카를 911 911이라고 하죠 그래서 P-911이 이 회사의 종목 코드이고 상장 주식수도 재미있게 9억 1100만 주 그러니까 911 100만 주를 상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고 그 다음에 독일에 상장이 되어있으니까 일부 증권사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이나 브로커를 통해서 아마 매매 매수를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영어 이름은 포르쉐 AG 독일 회사들 이름에 붙는 것이고 그 다음에 블룸버그 심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911 근데 이제 반면에 페라리는 한 2015년에 상장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무려 50조 원쯤 됩니다 이 회사는 진짜 슈퍼카 한 대에 한 5억 원 정도 하는 차들을 만들고 한 만 대 조금 넘는 그런 생산을 해요 근데 진짜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50조 원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상장은 이태리 회사니까 멜라노에 상장이 되어있지만 동시에 뉴욕에 NYS에 상장이 되어있고 이 회사는 또 종목 코드가 재미있게 RACE 경주한 데는 RACE가 이 회사의 종목 코드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부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라이벌리를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르쉐에 포함한 페라리 그 다음에 이런 슈퍼카들은 어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명품 럭셔리 브랜드 에르메스, 샤넬, 구찌, 루이비통, 보테가 베네타 이런 명품 브랜드 같이 증권시장에서도 어떤 독보적인 프리미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존의 전통 자동차 회사들은 현대차도 마찬가지였고 아주 길게 보면 최근에 테슬라를 빼고 일반 전통의 자동차 업체는 영업이익률이 평균 한 5% 남짓합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그 다음에 퍼도 10배를 넘지 보통 못했어요 현대차도 대부분의 경우에 그랬고 근데 이런 슈퍼카는 차값도 비싸지만 아주 그 프리미엄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제가 여기 폴쉐의 로고라는 거 밑에 에르메스, 허미스를 넣고 허미스는 퍼가 파리에서 한 45배, 한 50배쯤 되죠 진짜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받고 폴쉐의 IR 홈페이지를 가면 우리 브랜드는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폴쉐의 브랜드다 그런 점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많다는 얘기인데 폴쉐를 우리가 이제 그 분석을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페라리 한번 얘기를 먼저 간단히 드리면 2015년 상장 이후로 여기 보면 복스바겐 복스바겐이란 회사 내에는 아우디, 복스바겐, 폴쉐, 벤틀리 이런 브랜드들이 다 있는데 이런 데랑 머세데이스벤스 주가는 그렇게 높은 상승을 보이지도 않았어요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장기적인 주가 상승세가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예외지만 하지만 페라리는 2015년 상장 이후로 한 6, 7년 사이에 주가가 무려 5배나 상승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블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워낙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수요가 높고 마진이 높기 때문에 명품 회사처럼 밸류를 평가를 한다 그래서 이제 페라리의 아주 인기가 높은 보통 사람은 접근하기 어려운 빈티지 모델 F40 여기 이제 빨간색 페라리는 특히 빨간색 페라리가 되게 예쁘죠 F40의 시세를 보면 91년형이 특히 아주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델인데 최근에 보면 평균 매매가격이 250만 달러 그러니까 아파트만 하면 한 35억 정도 되는 거고 가격을 보면 꾸준히 2000년 이후로 가격이 특히 최근 한 5년 동안 급상승한 그러니까 내가 좋은 테스트 페라리를 타면 차값이 안 떨어지고 특히 빈티지 모델은 더 상승을 하는 그만큼 이게 이제 명품같이 평가가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슈퍼카 여기에는 뭐 롤스로이스도 포함되고 아스톤 마틴, 페라리, 그 다음에 맥클레르 이런 데 포함되는데 이제 이 업종이 매력적인 이유는 이들 차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 이상이 점점 늘어나고 이럴 부자들은 더 부가 증가함으로써 수요가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높게 증가를 하고 이들은 또 고객의, 이들 고객은 충성도가 아주 높습니다 내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면 제 후배 중에 한 명은 그러니까 슈퍼카를 계속 많이 타고 또 다른 후보에는 슈퍼카를 모으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고객 충성도가 높다 그리고 여기는 진입장벽이 대단히 높아요 아무나 진입하기가 어렵고 기존의 몇 개 브랜드가 거의 독과점식으로 계속 가고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가격 인상이 되게 용이하다 최근에 보면 폴쉐도 그렇고 페라리도 가격을 계속 많이 올리고 그래도 수요는 꾸준하다 부자들은 특히 경기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마진이 두 자리다 어떻게 보면 업종으로써 경영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투자 메리트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많이 보여드리는 그림들은 폴쉐의 IR 홈페이지를 가시면 IPO 상장하면서 다양한 자료가 있고 제가 거기서 많이 따왔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증권사 회사 자료도 있지만 그래서 폴쉐는 좀 슈퍼카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슈퍼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 그림에 있어서 니치 럭셔리이라고 하는 페라리, 벤틀리, 아스톤 마르틴, 람보기니, 맥라렌 이런 그 슈퍼카이기도 하지만 독특한 포지션이 있는 게 이 그림을 보면 가로측은 1년에 얼마만큼 많이 생산을 하느냐 여기 보면 이제 슈퍼카, 니치, 럭셔리는 한 만 대 정도 1년에 보통 생산을 합니다 그만큼 진짜 전 세계에 내가 그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는 얘기이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100만 대 이상을 생산을 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여기에는 BMW, 벤스, 아우디, 테슬라, 볼버 여기는 100만 대 아니면 그 이상을 생산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지만 실제 세로 측은 차량 판매 단가예요 평균 판매 단가 그래서 BMW, 벤스, 테슬라 이런 모델은 평균 판매 단가가 한 5만 불 내외이고 그 다음에 니치 럭셔리 아까 말씀드린 슈퍼카들은 한 2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하는데 폴씨는 여기에 딱 한 중간에 포지션이 돼 있다 그래서 당연히 럭셔리 슈퍼카라고 우리가 여기고 그렇지만 30만 대를 생산을 해서 기존에 아직 극소수를 생산하는 니치 럭셔리 카보다는 훨씬 대량 생산을 해서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서도 가격은 평균 한 10만 유러 우리 가격으로는 한 1억 5천만 달러 그래서 제가 주말에 폴씨 9.11 대표 투도어 스포츠카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 1억 4, 5천만 원에서 가격이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포지션이어서 폴씨는 상당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여기 아마 알프스를 우리 독일 폴씨의 오른쪽에는 신형 모델이고 왼쪽에는 빈티지 모델 같은데 아주 알코닉한 상징적인 브랜드고 독일 엔지니어링의 정수다 물론 이탈리 부대의 브랜드인 페라리가 있고 이것의 사촌 동생인 엔진은 페라리랑 같은 엔진을 쓰는 마세라티도 있지만 마세라티는 페라리보다 가격이 많이 낮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엔지니어링의 정수는 폴씨다 그런 장점이 되게 있고 실제 페라리는 수요가 아주 극소수의 하드코어 자동차를 모는 사람 실제 일상생활에서 차를 페라리를 몰기는 되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폴씨는 되게 독특한 게 페라리로 그렇지만 엔진이 보통 차와 틀리게 차 뒤에 놓여 있죠 그래서 자동차 스포츠카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매니아들도 이태리차 다양한 차를 타보다가 결국 나이가 들어서 폴씨로 결국 회기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만큼 독일 엔지니어링의 정수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충성도가 높은 고객 그 다음에 앞으로도 수요가 짱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폴씨의 역사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죠 그래서 2차대전 후에 1948년에 첫 차를 만들었고 우리가 가장 폴씨에 하는 대표적인 투도원 모델 911은 1964년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모델이 아이코닉한 모델인데 폴씨이 그 모던한 모델로 잠깐 바꿨는데 많은 향수를 느낀 고객들이 우리 옛날 모델이 좋다 조금 커브가 있는 그런 모델이 좋다 그래서 다시 옛날 모델이 부활이 한 그런 스토리는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안을 만들면서 SUV 시장을 해서 좀 더 범용적인 그 다음에 일상적인 패밀리가 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폴씨의 물량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30만 대에 가는 가장 기여를 한 게 이제 케이안이죠 그리고 이제 파나메달을 하면서 이제 투도어가 포 도어가 돼서 스포츠같이 타면서 가족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물량을 더 늘리는 효과를 됐고 2019년에 그 타이칸 전기차 모델을 아주 성공적으로 만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7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폴씨이고 제가 이것은 작년에 코로나 때 부산에서 그 강의를 초대를 받아서 이제 해운대에서 1박 2일로 그 부산 그 투자가 분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마침 묵든 그 호텔에서 그 폴씨 전기차 그 타이칸을 시승 대회를 해서 이제 저희가 저희 집사람하고 시승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투자는 경험이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관심 있는 회사 차 제품을 우리가 이제 테스트 해 보는 게 좋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이런 차를 시승을 하면 이제 회사 직원이 붙는데 이때는 그 여성 레이싱 하는 분 레이싱 모델이 아니라 차를 모으는 전문가가 해서 제가 모을 때는 한 130kg 밟았는데 이분이 한 180kg 정도까지 밟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칸 모델이 아주 훌륭한 것을 제가 진짜 몸소 체험을 했고 이미 타이칸의 판매대수가 전통적인 내연기관인 9.11 모델을 추월을 해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독일 회사치고 가장 빠르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리스크가 많이 된다고 그래서 독일 전통 자동차 업체 BMW, Mercedes, Daimler 이런 데가 디스카운트가 주가가 많이 되는데 그럴 리스크는 폴씨에는 좀 없는 게 아닌가 이미 성공적으로 타이칸은 전환이 돼서 물론 다른 모델들은 아직 전환이 안 됐지만 그래서 이제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폴씨에는 경영지표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워런 버펫의 투자 원칙에도 부합이 되고 그래서 회사의 제품을 우리가 이해하고 뛰어나고 지속가능한 경영해자 경제적인 해자가 있고 경영진이 되게 뛰어나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차량 평균 단가가 10만 유로 한 1억 5천만 달러쯤 돼서 기존의 벤스나 BMW 같은 데보다 판매 단가가 두 배쯤 되고 그 다음에 컷 스트럭처 제조 원가가 아주 슬림하고 그 다음에 이미 전기차 부분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에비타 마진 보통 우리가 이제 현금 흐름 기준으로 따는 에비타 마진 25% 그래서 25%라는 것은 독보적인 수익성을 가진 테슬러의 마진과 되게 비슷하다 즉 경영성과가 상당히 우수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2011년부터 2021년 동안 과거 10년 동안 어떻게 물량을 증가해 왔느냐를 보면 실제 그 독보적으로 매년 10%씩 판매대수가 증가를 했어요 실제 그 자동차 산업은 지난 한 5년 아니면 코로나 이전까지도 놓고 보면 생산 전 세계 판매대수가 한 8천만 대에서 9,500만 대를 왔다 갔다 하고 9,400만 대까지 2017년을 찍었지만 그 이후로 코로나 때 위축이 되고 나서 아직 올해 잘해야 8천만 대 내년에 8,500만 대 간다고 그러는데 물량이 안 늘고 있죠 현대차가 물량을 많이 늘렸다 그래도 뭐 아주 그 증가율이 낮은데 포시에는 연 10%의 복리로 물량을 증가시켜서 2011년에 11만 9천대를 팔았는데 작년에 3만 2천대를 팔아서 경기적인 물량 증가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투 도어 스포츠카는 꾸준한 모델을 보이고 여기서 대표적으로 물량을 늘은 여기 그 그림을 보시면 메칸하고 그 다음에 케이안 어떻게 보면 SUV 모델이 효자 노릇을 했고 지금도 수주가 아주 잔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도 보면 보통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제조로 이익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싱에서도 내는데 포시에는 95%가 자동차 판매에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자동차 부분에 영업이익률이 한 15% 작년에는 17%까지 올라갔네요 그리고 증가율이 이익 증가율이 매년 9%니까 이익 증가도 매출 성장과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면 과거에는 2008년만 보고 보면 선진국 비중이 너무 높았어요 뭐 독일 미국 유럽 이런 일본 선진국 비중이 높았는데 다각화가 이루어져서 다른 지역으로도 이제 매출 비중이 높아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중국 비중이 많이 늘어나서 그것이 이제 회사의 물량 증가를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항상 최근에 강조하지만 미중 관계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중국 비중이 지금 32%나 되는 것을 조금 리스크로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제시한 그 중기적인 전망 아직은 endless 포털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여기 보면 이제 매출액 그 다음에 수익성이 나와 있고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이익률을 한 20%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보통 한 3년에서 5년을 얘기합니다만 매출액은 연 7, 8% 성장을 하고 수익성은 17에서 19% 에비타마지는 25에서 더 늘려서 25에서 한 27%를 생각을 한다 그래서 상당히 자신감 있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좀 너무 뻥을 치고 과장을 하고 그러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폴쉐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폴쉐보다 훨씬 판매물량은 적지만 한 3배 정도 되는 단가 한 3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거의 한 4억 5천 대당하는 스페라리의 실적을 보면 판매대수가 금년 상반기에 6,700대 여기 보면 10분 그러니까 이제 연율로 치면 한 14,000, 15,000대 정도 올해 팔 것이고 에비타마진이 아까 폴쉐가 한 25, 6% 됐는데 페라리는 좀 더 높죠 35%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에비타마진은 25% 아까 폴쉐가 한 15, 6% 한 16% 정도 됐는데 역시 페라리가 수익성 측면에 있어서는 한 수 위다 그런 면에서 역시 프리미엄을 좀 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어요 고가니까 경기가 있으면 타격을 입는 게 아닌가 그런데 페라리를 4억 5천 5억 아니면 10억짜리 차량을 주문을 할 정도의 사람은 워낙 재산 부가 많기 때문에 경기의 영향을 안 받고 이런 분들은 차가 보통 3대 5대씩 있어서 꾸준히 취미로 자동차를 주문을 한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폴쉐, 페라리, BMW, Volkswagen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대차의 자동차 회사들의 현재 시가총액, 퍼 배당 수익률을 제가 여기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자동차 회사는 제조회사 자동차를 제조한다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불란서 이태리의 명품회사 럭셔리 회사랑도 많이 비교를 합니다 여기서 LVMH 케어링, 구찌 브랜드를 갖고 있는 케어링 그 다음에 에르메스 샤넬은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민관 개인 회사고 돈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익이 많이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페라리는 이제 시가총액이 50조원에 퍼가 38배 내년 기준으로 하면 31배 근데 배당은 아주 적게 주는데 폴쉐가 이제 82.5유로에 상장이 되고 그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앤르스드의 일부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면 한 올해 퍼가 한 1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중장기적으로는 이익의 한 반을 배당으로 주주환환을 하겠다 그러면 한 2%에서 조금 넘는 수준의 배당인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BMW나 Volkswagen 같은 데가 퍼가 쌉니다 현대차도 보면 주가는 최근에 올랐지만 기업이익, 수익이 상향 조정이 되면서 퍼가 내년 기준으로 5배인데 과연 그 10대 자동차 회사 중에서 모두 서바이벌 못한다고 하니까 BMW, Volkswagen, 현대차 다 페널티를 입는데 폴쉐 같은 데를 올해 기준 내년으로 퍼가 더 낮아질 텐데 내년 수익 추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는 게 LVMH가 내년 기준으로 21배 케어링이 한 15배 그다음에 에르메스는 한 40배 거래가 된다 프리미엄 브랜드가 거래가 된다 그래서 럭셔리 브랜드 특히 폴쉐 페라리는 그와 동급으로 우리가 쳐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큰 투자를 한번 생각할 때는 리스크를 항상 챙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에 이제 빼놓은 리스크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중국 판매비중이 30%가 넘으니까 중국 리스크를 우리가 항상 챙겨야 되고 거버넌스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주주들은 보통 우리가 시장 프랑쿠트에서 포르쉐 주식을 하면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조금 마이너스이고 이 회사가 복스와겐의 자회사로서 독립적인 진짜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로 경영이 이루어질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을 에르메스가 제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CEO가 복스와겐하고 포르쉐의 CEO를 겸임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걱정이 돼 있고 이 회사도 페라리 같이 미국에도 상장이 되면 좋을 텐데 독일에만 상장이 돼 있고 전체 상장 주식의 12%만 상장이 돼서 물량이 적다 물론 유통 물량만 해도 금액이 한 1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우리 투자가 분들이 사시는 데 전혀 문제는 없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로 그다음에 자율주행으로 전환이 항상 모든 차가 기존 전통업자 그릇이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은 복스와겐에 의존하는 게 좀 이런 쪽의 개발이 조금 지연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항상 이 회사 슈퍼카니까 어느 정도 경기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경기에 노출은 좀 돼 있고 원가 상승에 압력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폴쉐을 한번 공부를 하고 매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식도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요런 5대 리스크도 한번 챙기고 항상 점검을 하고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상장된 독일의 그 폴쉐 슈퍼카 기업을 한번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챙겨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